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삼강 M&T가 사명을 SK 오션플랜트로 바꾸며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갖춘 SK 에코플랜트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양플랜트와 조선을 전문으로 하는 삼강 M&T가 SK 오션플랜트로 탈바꿈합니다. 지난해 SK 에코플랜트에 인수된 삼강 M&T는 이로써 그룹의 일원으로 SK 브랜드를 달게 됐습니다. 오션플랜트는 바다를 의미하는 오션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를 합성한 용어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에 미래를 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해상풍력 중 해상풍력 매출 비중도 올해 70%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상풍력보다 터빈을 대형화할 수 있고 발전단지의 대규모화가 가능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해상풍력 발전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35기가와트 규모인데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는 2030년에 270기가와트, 2050년에는 200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 확장과 글로벌 거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 고성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을 위한 신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